안녕하십니까 조사의 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세금공화국이라는 제 글이 있었는데 오늘에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증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방법하고요 비가세나 감면세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평가에 의해 가지고 공식가격을 높이는 거고요 지금까지 세제개편하는 후자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전자의 방법 세목을 새로 만들면요 정권의 명운을 거래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 종부세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부가가치세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가 보면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부가세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의 몰락의 계기가 된 게 부마사태고 부마사태의 이면에는 부가세가 신설이 있다고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세목을 신설해 가지고 선거에 이겨본 정권은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럽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내 돈 가지고 복지하는 것을 원치는 않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후자의 방법을 정권들이 그동안 써왔던 것인데 이게 이제 거기에서 징세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어느 위정자가 하는 말이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거의터를 뽑으면서 거기가 고통 없이 느끼게끔 하는 게 그게 징세기술이다 그런데 그게 이제 위정자가 그런 말을 지금까지도 하는 게 참 의아해요 초세법률주의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에서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초세법률주의가 다 돼 있고 뒷절세정화가 돼 가지고 모든 게 컴퓨터로 다 확인하고 FIU가 있어 가지고 자금 거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집안의 가장도 가장의 밖에서 능력을 가지고 그렇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오면 그거를 즐겁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이 밖에 나가서 돈을 제 능력껏 벌어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게 가장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의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국정 운영을 잘해서 경기를 활성화해 가지고 조절로 세수가 늘어나게끔 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해 가지고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되듯이 능력 있는 가장이 되듯이 능력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참모들이 요령만 있지 요령만 있고 철학이 없으면 얼마든지 요령껏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제 줄여버리고 비과세 줄여버리고 뭐든지 평가관계를 높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복지를 막 베푼다 복지를 베퍼 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서 국민이 열 손가락이 다 내 손가락이지 누구는 편들고 누구는 적대시야 해 가지고 그게 뭐가 좋겠냐 이거죠 부위층에서 세금 더 걷어 가지고 서면 당신들 위해 줄게 5%한테 내가 세금 더 걷어 가지고 95% 위해 줄게 이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겠느냐 그거는 능력 있는 가장이라고 할 수 없죠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고 사람은요 내 호주머니에서 10원 가지고 가면 그거에도 화를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을 안 주고 증세를 하겠다 그거는 아마추어죠 아마추어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거죠 한 나라의 정책을 피우는 참모가 아이디어 수준에서 세금 정책을 한다 그거는 아니죠 노숙자를 노숙자를 위해서 기금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세금 더 걷어 가지고 결국은 세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체납자 돼 가지고 징수를 더 가혹하게 하니까 더 노숙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세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면을 알아야 세금의 이면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거두기보다는 누수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돈을 함부로 세는 곳 국가 돈을 함부로 헤프게 가지고 가는 것 낭비하는 것 그런 사람들 그런 행태들을 막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복지하고도 충분히 남는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이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큰 수백조의 정책사업이 생기고 말이죠 그거는 결국은 여든야든 간에 국가 돈을 내 돈처럼 챙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애매한 납서자 선량한 납서자들은 그냥 뭐 신고 하나 잘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냥 가산서 맡고 이러는 판인데 그러니까 선량한 납서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과세 폐지하고 세금 체납자 처벌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뭐든지 처벌을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세금 조금만 안 내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둬, 형평성에 어긋났으면 가만히 안 놔둬,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힘든 거예요 납서자를 힘들게 하고 국민을 고통받게 합니다 그러면은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부동산 집값이 오르고 이런 거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정책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느냐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세금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